12월 3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정치범죄자 이재명이 저지르고 있는 국정마비, 무정부 상태를 노린 이재명의 발악입니다. 마지막 발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이냐, 대처할 것이냐. 이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헌법재판소 모든 이제 국가의 기능이 우리 사법시스템이 지난 건국 이래에 다 좋은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이 정치권력, 국회권력을 장악한 범죄자 이재명이 저지르는 이 각종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이게 어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2심 재판이 끝나는 가장 빠른 것이 선거법 위반 재판일 겁니다. 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이 이재명과의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모두 다 이제 지금은 소위 선굶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뭐 사소한 것들, 사소한 갈등 이런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큰 줄기, 가닥을 잡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국정이 정상화되느냐 우리 국가 기능이 마비되느냐 아니면 국회 권력을 장악한 저 이재명을 끝장내느냐 예, 전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감사원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표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장은 뭐 별도로 해두고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3명이 탄핵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등등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재명의 두 가지 재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두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심 날짜도 잡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재판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걸 모두 이 지휘계통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장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반부패 2부장 지금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질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정면돌파다. 좋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 그리고 뒤집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탄핵안이 내일 통과가 돼서 그러면 이제 제1차장이 직무 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또 직무 정지가 되면 다른 차장들이 대신 맡아줘야 합니다. 반부패 2부장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패부장들이 맡아줘야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 지금 모든 대비를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인데 6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을 국회에서 아직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야당에 2명을 줬습니다. 3명을 추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이 남아있어서 심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규 규칙을 고쳐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해서 지검장을 비롯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직무 정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빨리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 이건 위헌 탄핵이다. 직무 정지를 노린 건거 없는 탄핵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 이 각종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 탄핵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이 뒤집어지게 되면 이재명은 이 탄핵 공격이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처럼 좀 소극적이고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가 자체가 국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계엄령이라도 내려야 하고 과거로 치면 지금은 없지만 비상사태 선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모두 업무 인수인계 직무 정지가 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추가수사 이재명 재판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휘개통 그러니까 시무중 검찰총장도 어제 전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앙지검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지연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검사는 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검사 전체가 동일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빠진다라고 해서 수사의 차질 재판의 차질이 곧바로 빚어지지는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이심이 시작이 되면 빠르면 내년 2월 1, 2월에 끝이 날 것이다. 이재명의 이런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이 두 가지 재판 이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1심과는 또 다른 법적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시키고 법적으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이재명의 국회 권력을 이용한 난동지를 막을 뾰족한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직력형입니다. 1심에서도 1년 직력 2년 집행 유예였습니다. 그게 뒤바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위증교사 2심에서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무죄로 된 이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은 무죄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더 준비를 해야 하고 위증교사는 판결 내용이 간단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판결이 뒤집어지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증교사도 판결 재판이 2심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준비를 해 가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 직무 정지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수사 지휘 라인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대북 손금 부부는 신준호 부장 판사가 맡고 있으니까 수원지법에서 착착 진행을 할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2심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런 탄핵 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내려주면 이 탄핵은 위헌 요소가 있는 탄핵이다. 그래서 거부하는 결정을 빨리 내려주면 이재명의 이런 탄핵 난동을 제압할 수 있다. 이재명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국회에서는 탄핵, 특검, 또 예산안으로 이렇게 난동질을 하면서 어제부터는 또 대구 전국을 돌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그 비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건 뭐 예사로 해왔습니다. 위정, 위정교사는. 그런데 이제는 국정의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대구에서 어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국정마비를 노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반박을 하고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는 모두 없애버리고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출장가고 해외에 외유가는 것 이런 예산은 전부 살려뒀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예비비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원을 넘은 사례가 없다. 그런데 지금 5조원 가까이 편성을 해서 그래서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2022년에도 예비비가 4조 9천억원이 집행됐다. 곧바로 이게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이재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3조원 가까이 돈을 차관으로 빌려주는데 이 돈은 받지 못하는 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차관입니다. 또 정부가 이 돈을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이유는 재건 사업입니다.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전쟁 중에도 각종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차관 행태로 3조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가나에 우리가 1조원 빌려준 것 이것도 못 받을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1조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나가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것에 우리도 동의했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106조를 빌려줬고 영국도 24조 독일도 34조 일본은 12조 캐나다는 8조를 빌려줬습니다. 우리는 3조를 빌려줬습니다. 모두 적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 저지른 자신의 각종 그 잡범 비리 이런 부분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제는 국정의 주요한 금방 팩트체크가 되는 이런 내용까지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완전히 국정마비를 노리고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무정부 상태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난동질에 대해서 잘 대처해가고 있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이게 지금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국회의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4, 5개월 동안 이재명의 재판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이재명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비상사태다 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2심 판결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하면 빨리 진행됩니다. 빨리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전혀 이유가 없다.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증무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장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제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공주에서 정말 경기가 어렵다.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지원하는 각가지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야를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범죄자인 이재명 민주당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 예산을 가지고 저런 장난질을 치는 민주당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신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윤 대통령도 뛰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되고 많은 것들이 참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털어야 합니다. 지금은 손이 굵은 정치 소위 큰 가닥을 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처벌이 가장 우선 입니다. 이재명 처벌할 수 있다면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가야 합니다. 무슨 당내에 약간의 자범들 특히 찌라시 유튜브들 무시해버려 합니다. 이제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한 것처럼 모두 팩트체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지금 가장 스피커가 크고 가장 메시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합니다. 저 이재명의 거짓말 저 이재명의 탄핵특급 난동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저기에 나서줘야 합니다. 작은 것들은 덮어야 합니다. 잠시 보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롯데의 유동성 위기 이 찌라시 유튜브 무책임한 유튜브로 인해서 지금까지 롯데가 쓴 비용만 6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돈이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짜뉴스 오보 하나로 지금 롯데가 사용한 비용만 6천억원 입니다. 기업은 그렇지만 국정의 이 가짜뉴스 거짓말 이런 난동질로 국정의 손실은 도대체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정신이라고 봐야 하느냐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난동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제는 손잡고 여기에 맞서 나가야 대법원도 또 헌법재판소도 모든 감사원도 이 우리나라의 공기관 공적기관들이 정부 전체가 제자리를 잡게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앞으로 짧으면 3개월 4개월 길면 6,7개월 까지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이재명의 난동질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